2018년 8월 19일 아침, 서울대 공원 주차장을 순찰하던 직원은 근처 숯불 속에서 큰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코를 찌르는 냄새. 그곳에 있던 건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훼손된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딱히 숨길 생각도 없었다는 듯이 눈에 띄는 곳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비닐봉투. 대담한 건지 아니면 은폐할 여유도 없었던 건지 경찰은 곧바로 범인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서울대 공원에서 발견된 시신입니다. 2018년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서울대 공원 하면 대표적인 가족 나들이 장소죠. 거기서 시신이 발견됐다. 저도 이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죠. 이날이 2018년 8월 19일 아침이었습니다. 개장시간인 9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 서울대 공원 장미의 언덕 근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순찰하던 직원이 숯불 속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이게 대형 비닐봉투였는데요. 가까이 가니까 냄새도 이상했습니다. 그 안을 경찰 불러서 열어보니까 훼손된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근처에서 다른 봉투도 나왔는데 여기는 나머지 신체 부위가 담긴 그런 봉투였습니다.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위치입니다. 서울랜드 주차장이면서 동시에 청계산 등산로 입구 근처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숯을 주변에 두긴 했는데요. 완벽하게 숨겨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주변 장소에서 일주일쯤 전부터 뭔가 부패한 듯한 냄새가 났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피해자의 신원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일단은 피해자의 지문으로 신원은 확인됐습니다. 51세 남성이었는데. 그럼 두 번째 수사 단계는 이 사람의 주소지. 주소지를 확인해서 일단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주소지를 확인해보니까 주민록상 경기도의 식당으로 나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이 식당은 피해자가 오래전에 일했던 곳이고 정확한 이 남성이 실제 피해자에 실거주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찾아야 되는데 20년 전에 가족들하고 연락하지 않고 연을 끊고 살아서 일용직 전전하면서 혼자 살아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옷은 입은 상태였지만 별다른 소지품도 없어서 사실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검은 하긴 했는데 시신 부패가 너무 심해서 정확한 사인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인이 가능했던 건 이 숨진 피해자가 9일 전이었던 9월 10일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는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전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도까지만 확인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2018년이면 5년 전입니다. CCTV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회사하고 지금 이 사건 현장까지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기에 식사를 가끔씩 하러 가는 곳이라서 2018년 이 사건이 났을 때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갑론을 막이 좀 심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CCTV 8대가 있었습니다. 8대가 탁탁탁탁 있었는데 보통 이럴 때 자기 차량 갖고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렌트카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봤는가 하면 CCTV 중에서 렌트카로 왔다 갔다 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이 시신을 버렸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불빛이 타고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저희도 오겠습니다.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전혀 빗나갔습니다. 이틀 만에 용의자를 찾았는데 그 용의자 이름이 변경석이라고 밝혀졌습니다. 84년생이었습니다. 일단 범인 자체는 금방 잡았습니다. 또 신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84년생 변경석. 검찰 송치 당시에 카메라 앞에 세워졌는데요. 그때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본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시신 왜 그렇게까지 훼손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잘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소장님, 일단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제 경찰들이 CCTV를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CCTV에서 수상한 SUV 차량이 하나가 특정된 겁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의 통신 내역도 조회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곳이 안양시에 있는 어떤 노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노래방을 한번 가봐야겠다. 뭐 당연한 것이죠. 노래방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CCTV 안에 있던 그 특정한 특정된 SUV 차량이 노래방 앞에 딱 있는 겁니다. 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차량이 누구 것인가 봤더니 바로 노래방 주인의 것이었고요. 아, 이 범인이 노래방 주인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거한 자가 바로 이 변경석입니다. 자, 뭐 방금 인터뷰하는 장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을 그렇게 살해하고 또 살해한 뒤에는 또 시신을 그렇게 훼손한 자가 또 저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뭐 후후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일단 뭐 하는 자였습니까? 네, 그 2018년 당시 34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안양에서 노래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그냥 일반 노래방이 아니라 접객원 동원하는 불법성이 있는 유흥업소였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적해서 8월 21일 오후 4시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 내부에서 검거가 됩니다. 붙잡힐 당시에도 경찰이 서울대공원에서 추적했던 그 차량, SUV 차량을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당시에 내가 죽인 거 인정한다. 자세한 건 조사받으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긴급체포가 돼서 과천경찰서로 압송이 됐습니다. 당시 모습인데 이때까지는 신상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모자를 저렇게 눌러쓰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도 범행동기, 살해 이유 이런 거 물었는데요. 송치될 때랑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자, 피해자와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길래 그렇게 잔혹하게... 사실 아까 방금 이 기자가 말을 했다시피 이 노래방 접객원을 고용하는 그런 어떤 노래방이었어요. 이 피해자, 8월 10일 날이었죠. 와서 접객원을 조금 데리고 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접객원이 와서 그냥 노래 부르고 가면 되는데 접객원이 싫다, 다른 사람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싸움이 일어나고 격분하게 됐는데 이 피해자가 이런 말합니다. 너희 노래방 접객원을 불러서 장사를 하는 거니까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말에 이제 완전히 이 변 씨가 마음이 확 돌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살해를 합니다.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가와서 시체를 훼손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거의 일면식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시체를 훼손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포털 같은 걸 찾아서 그 시체를 버리는 장소를 서울대 공원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소장님 그런데 말이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휴게소에서 붙잡혔다. 아니 왜 휴게소에서 잡혔지? 혹시 도망치는 중이었나?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빨리 이제 특정됐고. 그런데 사실 그 휴게소에서 잡힌 이유는 그냥 서해안에 바람 쐬러 가다가 잡힌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경성이 굉장히 좀 이상한 그 후의 행태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열흘 가까이를 그 살해를 했던 그 노래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냅니다. 밖에는 휴가 중이라고 푯말을 붙이고 나서요. 이 노래방을 아주 깨끗하게 치웁니다. 살균소독제를 가지고 와서 바닥 벽 등에 이제 모든 혈흔을 다 지웠고 그 안에서 이제 깨끗하게 모든 물건을 정리를 했어요. 나중에 국과수 유인들이 들어가서 현장 감식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시신 훼손한 장소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깔끔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혈흔 반응 검사를 해서 보니까 카운터 앞이나 화장들 앞에서 이제 다량의 인혈 반응이 나타났어요. 또 너무 놀란 것은 범행에 쓰인 흉기가 하나는 카운터 앞에 이렇게 잘 나져 있었고요. 시신 훼손에 쓰인 흉기는 또 의자 위에 가재런이 생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허술해요? 그래서 당시에도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범행 직후에는 사건이 너무 잔혹해서 연쇄살인범일 것이다. 혹은 분명히 동종 전과가 있는 인물일 것이다. 이런 온갖 추측들이 나왔는데 붙잡아서 조사해보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무 쉽게 붙잡힌 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좀 다른 내막이 있을 거다. 심지어는 장기 밀매 조직 소속이 아니냐. 이런 흉흉한 추측들이 나돌았는데 모두 다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요. 변경석의 어떤 인지 수준 그리고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나온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또 지적 수준도 떨어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처를 하고도 나름대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보인다. 이런 분석입니다. 제가 승희 의원님께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백 변호사님. 변경석 얼마나 나왔습니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범행이 너무 잔혹했고 시신훼손도 굉장히 잔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무기징역을 구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정도 사건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니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당시 법원에서는 일단 첫 번째, 이 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다. 두 번째는 아까 저는 그냥 악어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막 울었잖아요. 많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이후에. 이런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고 당연히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만 항소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징역 20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징역 20년. 정말 내 목숨값이 누군가의 20년의 값어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보잘껍도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2021년에 허민우 그리고 장대호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한 특히 허민우 같은 경우는 노래방 주인이었어요. 정확히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한데 징역 30년 나왔습니다. 장대호, 모텔 투숙객과 시비 끝에 살해를 하고 무기징역 나왔습니다. 20년이라뇨. 그러니까요. 이 내용 들여다보면 사실 이 당시가 우리나라 유기징역형이 30년으로 바뀌었고 이게 사체를 송구했으니까 경합과정하면 아무리 법정형 범위 안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45년이 가장 맥스인데 그게 반도 안 나왔다라는 거 보면 사실상 굉장히 좀 의외였다라는 거고 이러한 어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해쳤던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좀 국가가 좀 더 엄중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지구상에서 어떠한 가치와 인연보다 높은 생명을 해았었다면 좀 그의 걸맞은 형량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지금 사진 저렇게 얼굴이 보이는 것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갑론 얼박이 많았습니다. 저게 과연 유죄 판결 전에 저렇게 얼굴 보인 게 맞냐 이랬는데요. 이제는 제발 국가가 국민의 피해자의 편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국가가 가해자였어요. 그 가해자에게 우리 학생들이 피해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가해자였고 그 피해자인 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권리 중요했는데 이제는 형사사건이잖아요. 형사사건이면 피해자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더 이상 국가는 피의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편에서 과연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